카리미 씨라고 부르면 됩니까? 네. 카리미 씨로? 네. 그러면 이름이 카리미 씨인가요? 안왈의 카리미 씨? 카리미, 안왈인데 성인 카리미. 아, 성인 카리미.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 안왈 씨로 부르는 게? 카리미가 또 불리기 편하잖아요. 아, 그럼 카리미가... 바르미. 아, 바르미. 아, 가봐, 바르미. 최근에 KBS 1TV에서 방송된 생로부 형사의 비밀 출연 후에 화제가 됐는데 이거 한번 같이 좀 보세요. 카리미 씨는 전두엽의 활성화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 이는 힘 다 쓰는 거지, 여보. 몸이 피곤하니까 저녁 때면 술 한 잔 먹고 쓸어주는 거지. 마누라. 나 집 안 가, 오늘. 한국인 아내와 두 명의 자녀. 내 가족의 가장이다. 뭐 먹어? 무슨 과자야? 안 받고 넘겨. 유창은 한국어만큼이나 그는 소주 채집. 당연히 거기가 있으면 술이 먹고 싶고 술 먹으면 너 거기가 먹고 싶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뚱뚱이 준 거지. 진짜 뭐 거의 그냥 우리 동네 이웃 형처럼 그냥 삼촌처럼. 아니, 그런데 이게 이란에서 쭉 지내셨잖아요. 이란에서는 술을 금기시하지 않습니까? 개종을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이게 이제 마누라, 나 집에 안 가 오늘. 이게 무지하게 좀 친근하다고 주문해서 좀 난리가 났다고요. 난리는 났죠, 난리 났어요. 마누라, 나 집에 안 가 오늘. 이거 외국인 분장한 거 아니냐. 말투에서 백종원 아저씨가 보인다. 말 끝에 힘없이 흘러나오는 헛웃음이 여지 없는 한국 아저씨 같다. 막 그렇잖아요. 네. 이는 힘 다 쓰는 거죠, 뭐. 슬어주는 거지. 아니, 근데 이게 저 생로병사의 비밀 3주간 술을 끌어보니 편에 나오셨는데. 네. 이것도 어떻게. 어떻게 나가시게 된 거예요? 저거 이제 마누라가 신청해 주는 거예요. 3주라도 술을 먹지 말라고. 아니, 이거를 직접 신청을 하신 겁니까? 네. 그러면 사연같아서 쓰셨겠네요? 아, 전화로 신청했어요. 엄마가 아침에 이제 보는 프로그램에 자막으로 쭉 지나가는 거를 알코올로 인한 지방감과 비만. 이게 딱 눈에 보여가지고 공의해서 막 눌러서 한 번 해가지고 했죠. 아, 남편의 동의를 받기 전에 일단 신청부터 하신 거. 그렇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갈 거예요. 이대로? 네, 그냥 주말에만 이제 먹고 싶은데. 네. 어떻게 3주의 변화, 그 이후에 또 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후의 변화가... 본인은 50%라고 하는데. 네. 이상이지? 30... 아니, 50% 이상. 제가 느낄 땐 그만큼은 잘 못 느끼게. 아니, 지금 저 우리 아내분께서는 그걸 잘 못 느끼겠다고.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하는 거예요. 왜요? 매일매일 먹다가 2, 3일 먹고 2, 3일 안 먹고. 그게 50%잖아요. 그렇죠. 그럼 30%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은 예전에 매일 먹었는데 지금은 하루 안 먹고 하루 먹고. 그러니까 그럴 때도 있고. 30%는 일주일에 5일을 마셔야 해요. 자, 또 답답해하시니까 얘기하세요. 네. 자기는 2, 3일 먹고 2, 3일 쉬고 이런다는데요. 이틀 쉬고 3일 이상 먹는 것 같은데요. 제가 느낄 때는. 아, 그래요? 네. 이 사인파대. 근데 지금 옆에 또 오늘 우리 아드님 따님도 계시니까. 이쯤에서 얘기는. 한국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99년대에 거의 25년 됐어요. 꽤 되셨네요? 네. 카리미 씨가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 또 오시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아, 한국이 좀 자연스러운 나라잖아요. 네. 저도 하고 싶은 거 있었고. 하고 싶은 대로 좀 살고 싶어서 한국에 온 거예요. 아, 그러면 원래 일하는 사셨을 때도 한국에 관심이 좀 많으셨나요? 네. 그때 제가 바이브 공장을 했어요. 그 재료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또 아이들까지 이렇게 함께 와가지고. 그렇죠? 네. 저기 아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좀. 어때요? 표정 많이 지루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지루해. 우리 큰따님이 많이 지루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우리 둘째인데요. 둘째예요? 아들이 오빠고. 아, 아들이 오빠. 딸래미가 둘째예요. 아, 동생이 지금 키가 훨씬 크네. 네. 아빠랑 웃을 때 되게 많이 닮았네요, 진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빠 얘기하는 거 좀 듣고 있었어요? 네. 어땠어요? 예? 네? 크게 얘기해. 나 지금 뭐 그냥 재미지는 않고. 아니, 그러면 재미, 재미지는 않은 것 같아. 아빠는 어떤 아빠예요, 집에서? 예쁜 아빠요. 예쁜 아빠? 예쁜 아빠예요? 왜요? 아, 왜요? 예쁘잖아요. 아, 또 따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네. 또 예쁘기도 해요, 카림이 씨가. 아, 저도. 귀여워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예쁜 아빠. 아, 그래도 또 따님이. 아, 예쁘다. 딸이 살렸어. 네? 딸이 살렸어. 딸이 살렸어요. 아니, 지금 이제 한 업체 사장님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 콘솔 현장에서 그 여러품 쓰다가 이제 망가져요. 저희가 그걸 갖고 와서 수리해놓고 리필을 다 해놓고 다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직원분들도 계시겠네요? 네, 네 명. 저러까지 이제 다섯 명까지. 좀 예전에 직원으로 계실 때보다는 그래도 사장님 되니까 좀 편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하나도 변고 없어요. 왜요, 왜요? 바쁘졌어요, 또. 네, 사장님. 일단은 최대한 빨리 할게요. 핸드폰 알람이 4시 되는 것도 있고 5시 반 되는 것도 있어요. 멀리 가는 거는 무조건 4시에 일어나야. 심각 4시예요? 그 근처 운전은 끝나고 지그차 운전은 또 해야 돼요. 이런 게 넓은 가슴. 하아. 거친 말투를 쓰는 상남자. 끓어오르는 열이. 그거를 내려놓고 사무실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다 하면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나 안 하나도 달리로 또 해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해달라고 이제 그거를. 그냥 이런 거를 다 혼자 한 거예요.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술 한잔 하셔야겠네, 이거. 뭐 안 할 수가 없네. 나도 기행이에요. 진짜. 그래도 이제 너무 많이 드시니까 이제 저 아내분 입장에서는 생로병사까지 이제 연락을 하시게 된 거죠. 나도 50%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예쁜 아빠가 너무 술을 드시면 이게 좀 건강. 왜냐하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같이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그러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좀 한국에서 일을 하시면서 야, 우리 한국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빨리빨리 하는구나를 좀 많이 느끼셨다고요. 원래 저도 성격이 좀 급해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 오니까 더 급해요? 더 급해졌어요. 네. 보니까 여기 다 그래요. 아, 그래요? 어떤 게 그래요? 저기 나만 그런 건데 여기 보니까 다 그래요. 어떤 게 그래요? 뭐 밥을 먹는데 좀 천천히 먹어야지. 제가 이제 두꺼운 거 못 먹어요. 두꺼운 거 못 먹고 해서 천천히 먹는데 그분들이 앉아서 그 두꺼운 거를 10분 만에 말고 5분 만에 끝난 거야, 다. 밥 먹고 다 나가고 나 혼자만 휴하고 있어. 뭐 누구를 만나거나 뭐 밥 먹자고. 밥 먹자고 그런 거는 술이 밥부터 멈춰 데려와요. 이게 나만, 나만 그런 거 아니고요. 나만 그런 거 아니고. 정환 씨, 표정이. 맞아. 밥 먹자고 그런 건데. 밥보다 술이 먼저 들어오니까. 말이 밥 먹자고 그러는데 술이 먼저 들어와요.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나 그런 거지. 나도 나지만. 나도 나지만 이게 밥 먹자고 해서 간 건데 술이 먼저 들어오니까 안 먹을 수가 없다. 네. 그 서류 같은 것도 가서 뛰면 바로 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 이란이나 뭐 이라키나 그런 데 가면 단점자가 일단은 없어, 자기가. 네. 대류라고. 단점자가 언제 와요. 아 대류라고. 뭘 넣는다고. 여기서 바로 안 해 주면 난리 나잖아요. 우리는 뭐 서류 같은 거 웬만한 거 바로. 네. 우리는 바로죠. 바로예요. 네. 거기는 그렇진 않아요. 이제 뭐 한국에서 오래 사시다 보니까 한국 스타일에 좀 적응이 돼서 빨리빨리 해외 현장 가서도 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네. 저거 옛날에 이라크 엘리베이터 세대를 설치하러 간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아침에 9시 오다가 우회 세뇌신 집에 가요. 그 일이 당연히 안 되죠. 안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거기 사장님한테 나는 한국처럼 한국에서 배우는 것처럼 여기서 일한다고 한번 해보라고 얘기했는데 한국처럼 일을 하면서 6개월 걸린 일을 한 달 만에 한 거예요. 그게 되게 고마운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서 난이 났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고마운 거죠. 시간을 가축했죠. 일상생활 하다 보면 놀라시는 분들 많이 있죠? 네. 대부분 이제 동화할 때 네. 거의 외국 사람인 줄 몰라요. 그럴 것 같아요. 통화할 때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말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그 추임새라든가 찐의 억양이 있는데 그게 그대로 나오니까. 제가 한번 전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장님. 네. 저희 여기 기계가 고장이 나서. 기계 수리하는 데 아닌데요? 근데 예. 봤죠? 이게 전체적인 느낌이 찐이야. 바이브가. 한국말을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따로 배웠습니까? 한국말은 이제 일하다가 배우면서 제대로 배우려고 학원 다녔어요. 학원 다녔어요? 학원 다녔어요. 학원 다녔어요. 학원 다녔어요. 학원 다녔어요. 한식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네. 한식은 제가 김치찌개 되게 좋아해요. 왜 이렇게 김치찌개 좋아하세요? 김치찌개는 원래 마시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못 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김치찌개는? 고기, 돼지고기가 일단 들어가야 돼. 아, 참치. 참치. 참치 뭐 이런 건 김치찌개 아니잖아요. 근데 참치 김치찌개 맛있는데. 꽁치 김치찌개. 꽁치 참. 저는 꽁김하고 참. 원래 김치찌개 원래 돼지고기 놓고 그게 딱 원래 그대로 옛날부터 그렇게 나왔잖아요. 아, 근데 돼지고기도 맛있는데 저는 참치 김치찌개 좋아하거든요. 많이 드세요. 아, 이거 뭐 먹는 거에 있어서는 틈이 없네. 저기 술 드실 때 안주는 뭐를 제일 좋아하세요? 삼겹살이요. 아, 이게 술 좋아하고 삼겹살이 딱 맞아요. 그 맛이 그... 물론 다른 국이 먹어도 수준은 없지만. 아니, 우리 카리미 씨가 이런 명언을 남기셨대요. 고기가 있으면 술이 마시고 싶고 술 마시면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도 좀 잘 구우신다고 그래요? 네, 고기 잘 구워요, 제가. 우리 집에 가면 이제 저거 고기 구워는 뭐 항아리도 있어요. 항아리에다가 저 양고기 이런 건 없고. 항아리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 명을 다 만들어놨어요. 여기에다가 삼겹살, 여기에다가 갈비, 여기에다가 양고기, 여기에다가 여러 명 다 있어요. 왜 이렇게 웃으면서... 왜 이렇게 웃으면서... 왜 이렇게 웃으면서... 맛있게 먹는 생각이 나서 빨리 가서 먹으려고. 아니, 근데 지금 정하 씨가 생로병사에 지금 재벌을... 망했어요? 어쨌든 생로병사 이후에 내가 지금 좀 바뀌었다는 얘기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배고프네. 안녕하십니다. 고기 구워 먹어야죠. 샀어? 잘생긴 돼지고기. 이렇게 특고한 음식을 먹어야지. 얇은 고기는 딱딱해져. 맛있어? 맛도 없어. 김치가 어떻게 이렇게 김치든지 한 거 있는데? 고기 먹으면... 마늘을 뽑히지 않죠? 키위! 껍데기에다가 키위 좀... 양념하면... 좀 부드럽게 익힐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고기 구워서 되게 맛있게 먹자 다녀왔습니다 어.. 빨리 합니다 우리 고기 먹고 또 고기입니까?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나오겠습니다 네 이거 맛있어 그치? 기가 막히지? 이따가 뜯을 수 있으면 우리 좀 되먹을까?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응? 이거 짠짠 하나 자자자 고마워 뒤통수에서도 느껴지네 타이밍이 아주 절묘했네 좋아? 입맛이 무슨 맛인지 알아? 적당히 맞아 지구를 위하여 왜 잘했어 잘했어 뭘 잘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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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레스 씨 앉으시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일상을 싣고 시민들의 발이 되어 달리는 한국 최초 외국인 기관사 저는 킴포골드라인에 기관사하고 있는 안드레스 아이디엘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우리나라 이렇게 외국인 기관사께서 계신지 몰랐어요 한국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킴포골드라인에서 일한 지 2년 전입니다 2년 되셨어요? 네 안드레스 씨가 우리 그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거죠? 예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일단 월드컵 우승 축하드립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주 좋지만 축하 많이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저 진짜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우승을 어떻게 보면 메시 형이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저 몬테 할 때 준되지 않았습니까? 저랑이 제 나입이 있을 때 가지고 아 근데 또 몰라요 우리 또 메시 형이 뭐 메시 형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섣불리 예측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안드레스 씨도 축구 잘하세요? 아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완산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게 선입견인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외국인 친구들 모여가지고 한국 사람들 같이 이제 축구하게 됐는데 그때는 내가 그냥 뭐 재미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거기 가니까 이게 한국에서 누군가 무슨 취미 갖고 있으면 그러면 프로페셔널 수준으로 가더라고요 아 그러면 내가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이 정도밖에 못한다 라는 게 좀 척 팔려가지고 저는 다시 다시 한국에서는 다시 축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이제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처음에 온 거는 2010년에 왔습니다 아 그럼 13년 되셨네요 우리나라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유명해진 펌피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아 펌프 펌프 네 그 얘기 들었어요 2010년도에 남미 쪽에서 펌프가 엄청나게 일이라고 가요에 맞춰 발바닥 부르트도로 편란한 동작을 선보이는 모습은 이제 멕시코노라 집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한국 본토 발음 저리 가라 문관이 가지 않게 정확하게 따라하는 아이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이제 저기 친구들이랑 하러 가가지고 거기는 다샤니 노래들이었나? 다샤니 노래들이었나? 다샤니 노래들이었나? 다샤니 노래들이었나?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런데 그 노래들 듣다 보니까 이제 그냥 검색하기 시작해서 또 체리필트라는 밴드 이름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녀들 저도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에요. 그리고 이제 가사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거 무슨 언어지? 찾다보니까 이제 한국어라는 거에요. 아, 그렇게? 이제 좀 공부하기 시작해야 되겠네? 정말 그 펌프 때문에 이렇게 오신 분? 야! 케이팝을 접하게 됐는데 원래는 아르헨티나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도 아르헨티나에서도 기관사였습니다. 아, 원래 기관사? 아, 원래 기관사셨어요? 네. 거기 모공화 같은 뭐 그런 열차. 제가 한국어도 배우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한국 선택하게 됐어요. 그때는 관광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냥 오시게 됐죠? 관광으로 한국에 오시게 됐는데 어떻게 정착까지 생각을 하신 겁니까? 아, 거기는 이게 많은 얘기들 중간에 이제 이게 들어가는데요. 제가 여기 관광으로 이제 그냥 한동안 있다가 이게 친구들 만나기 시작했고 외국인 친구들도 이제 한국에서 그냥 살고 있으니까 아, 저도 여기에서 살아볼까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머무르고 있었던 숙소에 사장님이 저를 보고 이제 한국말도 할 줄 알고 뭐 그러니까 이제 저의 궁금한 맛인 거예요. 네, 네, 네. 오늘 밤에 이제 그냥 도착하니까 그냥 술 한 잔 하고 싶냐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숙소 아래 이제 또 치킨 치맥이었나 보고 있었어요. 제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거기다가 이제 술 먹기 시작하는데 내가 사람이 이제 술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처음 봤을 줄은 몰랐네요. 아니, 아르헨티나 분들도 술 많이 드시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나눠서 먹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한 번에. 한꺼번에 때려 먹지를 않으시는구나.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저씨 나를 보고 근데 너가 아르헨티나에서도 공부하고 있었다며 그러면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비자가 나오는데 그거 한번 해볼 생각이 있냐고. 그러면 자기가 알아봐 주기 때문에. 와, 참 좋으신 분이네. 저는 한국에 있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입학을 하신 겁니까? 그래서 입학했습니다. 먼저 한국어 배우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언어 어학당. 어학원 뭐 어학당. 가족분들은 뭐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까? 처음에 왜 한국에 살려고 하냐면 이제 거기에서 뭐 하겠냐며 뭐 이런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당연히 걱정되시죠. 근데 이제 구우보다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돌아오지 마라. 아, 어머님께서. 네. 그냥 한국에 있어. 그게 낫겠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마음 편히 그냥 여기에 솔직히 계속 공부하고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어찌 됐든 있게 됐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생활하시려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돈을 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무작정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서울대학교 졸업하면서 구우보다는 일자리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아, 서울대를 들어가셨어요? 예. 어, 서울대 무슨 과에? 아, 제가 초선공학이었습니다. 야. 야. 어이구야. 아니 아르헨티나에서 오셨는데도 서울대 가시는데 이거. 서울에서 태어나고 우리도 못 가는 사람인데. 펌프해서 서울대까지 진짜. 서울대까지 진짜. 아, 대한민국에서 서울대까지. 이거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약간 이제 좀 대단한 사람 같겠지만. 근데 아셔야 되는 거는 외국인 입학 과정이 아마 한국인 입학 과정보다는. 아, 그래도요. 그래도요. 예.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대학교 다니다가 이쪽으로 편입하게 된 거예요. 서울대학교 졸업. 아, 겸손한, 안드레스는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어. 원래 겸손했습니까? 아니면 이제. 요즘 늘어서 이제 아마 나이 돌면서.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아, 어떻게. 아니 근데 아르헨티나가 사실은 가려고 하면 비행기 한번 갈아타야 되잖아요. 경유해서 가야죠. 직항이 없죠? 네, 직항이 없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아, 뭐 30시간짜리도 있고 제일 빠른 거 아마 28시간. 그 정도 걸려요? 그 정도는 걸릴 겁니다. 이게 좀 비싼 비행기로 제가 가야지 좀 시간이 줄어드는데. 제가 따는 거는 거의 40시간 정도. 40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하긴 하지만 경유가 좀 많은. 근데 항상, 항상 이제 공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해서 이제 그냥 경유하는 것도 여행입니다. 아. 그냥 가서 내려가지고 이게 미국도 구경할 수 있네. 가서 이제 술 한잔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대기하고 좀 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술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뭐,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술 좋아하세요? 웬만하면 그냥 맥주 많이 마시는데. 아, 맥주 많이 마시는데. 아, 예. 회식이라든지 이럴 때는 소주 뭐 하실 수밖에 없는 구절이다 보니까. 소주는 어떠세요, 좀? 소주는. 사실 맛으로 먹는 건 아닙니다. 아, 여기 이제 한국인 거의 다 되셨네. 벌써 이 톤이 그렇잖아. 에이, 이거 뭐 마시면서 뭐. 사실 맛으로 먹는 건 아닙니다. 캠퍼 생활이 좀 궁금한데요, 서울대에서의. 기억나는 거 같이 캠퍼 생활했던 것 중에는 엠띠 한 번 갔습니다. 아, 엠띠 가셨구나. 가서 뭐 하셨어요, 엠띠? 술게임을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가셨어요, 그때? 야노인마들, 제일 재밌더라고요. 야노인마. 야노인마 게임 뭐예요? 야노인마 게임 뭐예요? 야노인마 게임 뭐야? 이게 첫 번째 사람 야 하고 두 번째 사람 너 하고 세 번째 사람 인마라고 하면 그 사람부터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헷갈려서 시작하면 그러면 술 먹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네. 야! 너! 이마! 야! 너! 이마! 아니야! 내가 헷갈려, 지금. 세 명, 세 명을 했어. 앉아, 앉아, 앉아.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쓰리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야노인마의 좋은 점이 뭐냐면 그냥 교수님한테 야노인마가 할 수 있고. 선배나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웃긴 거네. 아니 어쨌든 이제 이게 조선해양공학과에 진학을 했으면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조선 쪽 배 만드는 조선에 관련된 산업의 어떤 인재를 키우는 학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관사가 되신 게 이게 또 좀 약간 신기한데요. 어, 조선공학과 이제 졸업하게 되고. 그 후부터는 조선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디에 입사를 하셨어요? 대우. 아, 대우 선해양에 입사를. 네, 대우 선해양에. 아, 그러셨구나. 그럼 거기서 또 직장생활 하셨어요? 거기에서 5년. 5년 정도 이제 그냥 일했습니다. 아, 오래 하셨네요? 예, 5년 정도 했다가 대리 달자마자 대사했습니다. 아, 왜요? 아니 5년 근무해서 대리가 야. 아, 그때는. 그러면 안 대리였어요? 그때는 뭔 대리였어요? 안 대리, 안 대리. 사실 그때는 심지어 이제 한글 이름 속에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미르. 아, 미르? 네. 안 미르? 아니면 알 미르? 아니, 사실 김. 아, 김미르? 아, 김미르? 그럼 김대리로 불리셨겠네. 근데 안 대리 부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네. 아, 벌력이 안 대리하면 안 대리거든요. 아, 어쨌든 그때 조선 회사에 들어갔는데 왜 또 퇴사를 하셨어요? 어, 그때는 이제 계속 고제도에서만 살아야 되는 그런 구조. 그렇죠. 조선소가 거기에 있으니까. 네. 사무실 일은 웬만하면 9시부터 이제 오후 6시까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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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좀 일 많이 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 워라벨 정도는 필요하죠. 이제 사람은 살면서. 그러니까 이게 워라벨이 없으면 이제 뭐 일 끝나고 그냥 바로 숙소 들어가서 자고. 그러면 다음날은 이제 일어나고 그냥 출근하고. 그러면 뭐 일하기 위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야, 이거 거의 그냥. 안드레스 씨. 얘기, 그냥 뭐 이렇게 뵙고 얘기를 안 들으면 그냥 우리나라 직장인 한 분. 네. 뭐 사실 그렇죠, 안드레스 씨도. 지금 뭐 우리나라 직장인이시죠. 아 똑같죠? 네. 그러면 뭐 사투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배우셨겠어요? 거제에서 있을 때 좀 뭐 좀 많이 쓰셨어요? 저는 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많이 듣기는 했습니다. 아 그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투리가 뭐 있으십니까? 뭐 마떼기 갔나? 어? 마떼기 갔나? 뭐가 마떼기 갔나? 뭐가 고장 났다고. 아, 마떼기 갔나? 아, 마떼기 갔나? 아, 마떼기 갔나? 아, 마떼기 갔나? 저음 들었을 때 되게 웃겼어요. 아, 마떼기 갔나? 아, 마떼기 갔나? 어, 나도 저 뭐지? 아, 저. 아니, 안드레스 씨가 얘기하니까. 네. 아, 우리가 무슨 얘기지. 아, 마떼기 갔나? 아, 마떼기 갔나? 이거 마떼기 갔나? 네. 맞죠? 그거 말고 또 자주 들었던 얘기 있습니까? 혹시? 이빨이 있다. 아니면 시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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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마이도 많이 하더라. 시마이. 시마이도 많이 하더라. 아, 이거는? 시마이도 있고. 야, 우리 빨리 작업하고 시마이 하자. 이렇게. 빨리 작업하고 시마이 하자. 이거는 사실 그 일본어예요? 네. 일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이렇게 좀 일본어의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죠? 네네.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조금. 어, 없어지긴 했죠. 없어지긴 했죠. 아, 이게 안드레스 씨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관사님의 하루 일과가 좀 어떻습니까? 그거 어떤 일정 다른지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일찍 나갈 때도 있고 오후에 나가실 때도 있고. 새벽 4시 이제 출근해야 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오후 4시 이제 출근해야 될 때도 있는데. 무인차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승객들이랑 똑같은 공간에서 이제 타고 있는데. 아, 이게 지금 운행하는 열차가 무인 열차예요? 네, 무인이에요. 아, 그러면 기관석이 따로 없습니까? 기관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해야 될 때는 모든 사람들 앞에 운전해야 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석 안드레스입니다. 여기 있기에. 네? 머리가 잘. 아, 머리 그렇게 막 젖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국에 오래 살아서 그래요. 승객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각 시간대가 이제 느낌이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시간대별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다르겠네요. 승객분들이. 첫 차가 5시 반이라고 하던데. 네, 5시 반 맞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이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은 몇 번 했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밖에 이제 새벽 5시 반에 이제 쫓아, 따로 이제 출근하시는 건지. 그래도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냥 이 나이대는 이제 그냥 따뜻하게 집에서 있으셔야 되는데 예, 나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7시쯤 되면 서울 쪽으로 가는 직장인들. 네, 직장인분들이 또 많으시죠. 특히 아침에 7시에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 다 이제 표정만 보면 출근하기 싫다라는 거는 거의 이마에다가 이제 적혀있는 수준으로. 지금 혼잡이 이제 심하니까 예,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사람들 다 따가지고 앞에 이제 이렇게 기어서 이제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 굉장히. 뭐 처음에는 안쪽으로도 많이 들어오세요라는 반성도 해야죠, 해야죠. 완전히 해서. 이게 내가 만약에 또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안내 방송하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이미 안쪽으로 이제 다 들어올 만큼 다 들어오는데 들어오셨는데 옆에 사람은 이제 어쩌라는 거예요. 또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서. 그냥 어디. 기관석이 따로 있으면은 네, 네. 좀 그럴 텐데 안내 방송을 하기에도 너무 옆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붙어서 있는데 지금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지금. 미국인이다 보니까 발음 안 좋아서 그냥 하시네요. 한 번에 이제. 한 번에 이제. 아니요. 원래 이렇게 유머스러우십니까 원래? 아 예, 저는 병선 씨는 조셉! 안드레스 씨보다 말은 못해. 아니 우리 저 뭐 보통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좀 오셔서 가장 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카페에 예를 들면 휴대폰을 두고 갔는데 휴대폰이 갔다 왔더니 그대로 있다던가.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하철이나 열차 같은 경우에는 유실물이 그대로 있는데 예. 예. 이런 부분 때문에 해외에서 오시면 많이 놀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유실물이 없습니다. 그냥 두고 내리면 그 다음 사람이 이제 바로 죽어서 그냥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 그냥 유실물이라는 유실물 센터도 필요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아, 유실물 센터가 그럼 없어요? 예, 없습니다. 제가 유실물 센터를 일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유실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계속. 아니, 그 저 제일 민원이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어떤 게 좀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민원이요? 네. 지금 이게 모든 노성들 다 공동인 게 춥다, 덥다. 그리고 꼭 동시에 춥다는 민원 들어오면 바로 덥다는 민원도 들어와요. 맞아요. 추우면 키고 키면 덥고. 그렇죠. 사이트에다가 제게 신문을 그냥 놔뒀는데 그래서 뭉쳐놓는데 뭉쳐도 옆에 사람도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 덥다고 이제 그냥 민원 들어왔다고 이제 내 열차번호 부르면 그러면 옆에 사람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내가 또 운전대 열고 내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안 내려가거든. 이미 많이 내려놨어서. 네. 내리는 척하고 이렇게 운전대 다시 닫고 그렇게 해갖고 아 예. 뭐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자꾸 지시는 내려오고 옆에서는 또 지시는 내려왔는데 저 기관사가 하나 안 하나 계속 지켜보고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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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이 쉽지가 않아. 안드레스. 세상이 왜 이래. 야 우리 직장인분들 지금 이야 저기 감이냐 저 뭐냐. 감이겠네. 그렇죠? 오. 감나무다. 감나무네. 감나무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드네요. 어떤 거. 우리 또 조셉이 감 좀 잡아야 될 텐데. 아 저요? 네. 찾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충분히 또 제 안에서 어떤 감을 찾아서 네. 떠나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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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빠 부대찌개 좋아하시는 분 아니에요? 맞아요. 아 맞죠? 맛있겠지? 하하하하 아. 그래서 고맙습니다. рад folk 원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있어요? 유튜브. 유튜브에서 봤어요? 저도 유튜브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저를 유튜브에서. 부대찌개와 결혼한 자칭 대한미국인 울프 슈레더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업이 게임 해설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시구나. TV방송 출연은 처음이라고 하던데 유키즈 연락받았을 때 어떠셨는지.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긴장돼요. 유키즈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저 페이커도 봤고 페이커 아시죠? 아, 페이커. 아, 예. 가끔 운동할 때마다. 아, 그러셨구나. 혹시 저희가 누군지는 좀 알고 계십니까? 네네네. 당연히 뭐 조셉이라고 많이 들었는데. 아, 조셉이라고. 이세호 맞죠? 아, 이지호. 아, 괜찮아요. 아, 저세호 맞죠, 맞아. 네, 괜찮습니다. 오, 진짜 민망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제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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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직업은 뭔지 압니까, 직업? 아, 우리 뭐 미국에서는 서로 뭐. 제석이죠, 그냥. 그냥 제석이지. 그럼 정확한 직업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직업 엄청 MC죠. 뭐, 근데. 아, 그러니까. 다, 다 하죠. 완고도 하고. 뭐 유튜브 프로그램 볼 때마다 계속 나오고. TV 볼 때마다. 야, 내 직업 엄청 MC. 엄청 MC. 괜찮은데? 엄청 MC가. 아, 그렇다. 엄청 MC. 아니, 그 부대찌개를 굉장히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한국 온 다음에 아마 6개월 후에는 처음 먹어봤으니까 아마 그때부터는 사랑을 받은 것 같은데요. 그때는 11년이었는데, 2011년이었는데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너무 습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부딪히게 소개했는데 다른 중개진이 이거 먹으면 진짜 해장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먹고, 먹기 전에 부딪히게 사진 보고 그 식당에서 너무 싱그럽다고 생각했는데요. 아,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네, 처음 봤을 때는. 뭐가 그렇게 징그러웠어요? 뭐, 모양이 보니까 뭐 치즈도 있고. 네, 맞아요. 뭐 콩도 있고, 베이크빈도 있고. 스팸도 미국 사람들이 원래 싫어하거든요. 아니, 스팸을 싫어한다면서요? 네, 근데 애기때부터는 엄마가 너 나쁘게 하면 스팸 먹어야 돼. 스팸 저녁에 먹을 거라고. 아, 벌칙 음식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아마 제 생각에 옛날에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지금. 지금은 스팸을 잘 안 먹어요? 다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양이 보고 다른 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기에 약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팸이나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또 단품이나 이런 게 섞여 있으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맛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근데 다 나오고 좀 그러다가 그 냄비 열고 모양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오, 맛있겠다. 냄새 너무 좋았고. 그래서 스팸은 좀 무서웠어요. 처음 먹었을 때. 드셔보니까 어떻던가요? 너무 좋았어요. 아, 스팸이? 네. 맛이 설명하기 힘들지만. 다들 아시죠? 스팸은 무슨. 얘기 못 해요. 어떻게 부대찌개로 이렇게 유명인사가 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 지금 이스포츠 중개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2016년쯤에 거기 베이징이었는데요. 거기 가서 음식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친구한테 저한테 택배로 인스턴 라면 인스턴 부대찌개 보내라고 했는데 인스턴 라면 엄청 많았던 거. 그래서 그거 올리고 그다음에 계속 팔로워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계속 부대찌개 사진만 올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부대찌개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제 부대찌개를. 아, 이제 저게. 네. 이스호가 보여드립니다. 네. 아.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만 부대찌개랑은 거리두지 않기. 거리두지 않기. 대한미국놈아. 그렇죠. 차가격리하고 있었을 때. 아, 차가격리하고 계실 때. 네, 네. 이걸 먹어야 고향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오시면 이제 부대찌개를 계속. 크리스마스 때 스테이크 이런 거 먹는 거 아니다, 진짜. 아니다, 진짜로. 그럼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부대찌개죠. 야, 미국 메리 씨인데 크리스마스에 부대찌개. 야. 비자 진행하러 미국 다시 가. 가기 전에 영혼 정화 하려고 부찌 먹으러 왔는데 이게 뭐냐, 진짜. 내 영혼은 더러워졌어. 그때는 부대찌개 못 먹어서 너무 슬펐어요. 아니, 그럼 울프 씨가 추천한 부대찌개 맛집이 좀 있습니까? 의정부에 있는 뭐 부대찌개집이라든가. 제가 가봤을 때는 X흥 식당. 아, X흥 식당. 그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위정부 갔을 때 이번에 새로운 부대찌개집 가볼게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그냥. 거기를 가게 돼서. 너무 잘하잖아. 너무 맛있으니까 여기 그냥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데는 어디 있습니까? 음. 너무 많은데요. 송탕은 X형 부대찌개. X형 부대찌개. X형 부대찌개. X형 부대찌개. 야, 아니요. 사진, 거기 사진 보면은 사진부터는 알 수 있어요. 거기 너무 맛있다고 모양이 너무 특이하고. 저거 거기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냥 거기 너무 햄 너무 많아요. 아, 선생님. X형 부대찌개. 네. 추천합니다, 수원 쪽에서. 근데 형도 좋아하시잖아요, 외면이. 저는 부대찌개를 참 좋아해요. 우리 형님이 뭘 좋아하시냐면 면을 좋아해요. 저도 면 너무 좋아요. 라면 넣어서. 부대찌개 라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부대찌개 이거 아시죠? 네, 라면. 라면을 넣을 때 시간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죠. 아, 언제 넣어요? 저는 원래 바로 넣어요. 저도 바로 넣어요. 근데 그런 싫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요, 왜요? 그 육수 너무. 아, 빨아도 된다고. 네, 네. 그러니까 밀가루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육수가 너무 끈적끈적해진다. 끈적끈적해진다. 그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너무 싫어할 수도 있고. 그리고 팁 하면은 사람 많아도 라면 2개 더 이상 못 넣어요. 더 많이 넣으면은 국물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요. 아쉽지만 저는 햄살이 추가합니다, 햄살이. 햄살이? 이렇게 젓가락을 아시죠? 네, 네, 네. 저는 콩은 꼭 있어야 돼요. 아, 그런데 정말 솔직히 콩보다는. 아, 콩 좀 이렇게 빈이 좀 들어가줘야. 저는 콩 너무 좋아요. 저는 콩, 치즈, 저도 라면이에요. 저는 햄. 육수가 떨어지면 많이 넣어요? 아니면 그냥 없는 게 좋아하세요? 좀 넣어야죠, 육수 넣어야죠. 네. 근데 육수가 떨어지면은 마지막에 가기 전에 그냥 소주하면서 그냥 그 밑에 있는 스팸. 네, 거기다가 밥을 넣어서 리젓토처럼 이렇게 죽으로 해서. 네, 네. 그거 최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장면. 어구 이렇게. 무지하게 묻지. 무지하게 보여. 와, 염분이 엄청. 그리고 새벽에 물 막. 맞아요, 맞아요. 무지하게 먹어야 돼요, 무지하게 먹어야 돼요. 염분은 어쩔 수 없어요. 부대찌개 한창 빠졌을 때는 한 일주일에 한 얼마나 드셨어요? 보통 한 두 번, 세 번. 아, 그 정도? 네네. 야,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이면 진짜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제일 많이 먹어본 거 몇 번까지 먹어봤어요? 뭐라고요? 하루에. 뭐라고요? 하루에. 하루에. 아, 하루에 몇 번 먹었어요? 아, 이세호 씨가 참. 이상하네. 가끔, 가끔. 제일 많이 먹어본 거, 레코드. 어, 아마 세 번이었던 것 같아요. 아, 세 번이었던 것 같아요. 아, 세 번? 아저씨랑 놀다가 어떤 아저씨랑 너무 친해져서 치킨헙 사장님이었는데. 아저씨랑 친해져. 우리 사장님이랑 우리 늦게까지 술 먹었으니까 부대찌개 먹자고 해장하게. 그래서 아침에 아마 아침 10시 반쯤에 부대찌개 먹다가 술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부대찌개 먹을 수 있을까? 아까 먹었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 먹고 그 두 번째였어요. 그 세 번째는 그 밤에 약속이 있어서 어떤 친구랑 부대찌개 먹자고 그래서. 취소하기 싫어해서 그냥. 하루에 부지를 세 번은. 네. 그런 거 안 좋아요. 부대찌개도 있지만 존슨탕도. 존슨탕? 네네네. 거의 비슷해요. 존슨탕 이름은 왜 나오면. 왜왜 그랬나? 존슨, 린든 비 존슨의 대형통이었는데요. 미국에서 그때 뭐 한국 전쟁 다음에 부대찌개 먹어봤으니까. 너무 좋다고 해서 부대찌개 너무 맛있다고 해서 린든이, 린든 비 존슨이. 그래서 사람들 존슨탕이라고 쓰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부대찌개라고 불리는 건데 그 존슨이 맛있다고. 그래서 존슨탕이 된 거예요? 네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부대찌개는 왜 부대찌개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네네. 그 전쟁 때 재료 많이 없었고 밥 많이 없었고. 네, 맞아요. 돈이 없었는데요. 그때는 라면도 있었죠. 스팸도 있었죠. 다 재료 다 모이고. 그러니까 그 미군부대에서 나온 식재료들로 만든 찌개가 이제. 네네. 아니 근데 원래 올 때도 이렇게 오래 계시려고 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스타크랩 해서 오실래요? 그래서 진짜 가고 싶었는데 가족은 반대였어요. 그냥.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때는 대학교 다녀오고 있어서 거기 가서 실패하면 아니면 더 많이 못 보면 미래 어떻게 될 건지 너무 걱정이어서. 그래서 엄마가 그냥 거기 가서 한 달 안에 다시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여기 살아요. 다시는 안 갔어요. 뭐가 이렇게 또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처음에 왔을 때 좀 힘들었죠. 뭐 한국말 완벽하지 않았고. 지금도 지금도 완벽하지 않죠. 근데 그때는 안녕하세요 밖에. 뭐 주세요. 추워요. 더워요. 이런 거 밖에 물었는데. 일단 내가. 내가 생존에 필요한. 기본 단어. 그래도 사람들 저한테 너무 친하게 했어요. 항상 편의점 들어갈 때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느꼈어요. 진짜 좋았고. 한국에서 너무 늦게까지 밖에 있어도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원래 제 고향 쪽에 애틀랜타 쪽에. 8시 한 다음에 밖에 혼자 다녀오면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아 위험합니까? 네. 여기 훨씬 안전하고 여기 훨씬 재미있고. 부대찌개도 사실 먹고 싶으면 24시간 부대찌개집도 있고. 네네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미국 갔을 때 부모님이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저 울프. 이제 와라.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니. 네 그렇게 자주 물어봐요. 엄마 특히 항상 물어봐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울프는. 엄마 제 일은 하나도 있고 제 인생이 거기 있고. 거기 계속 살고 싶다고 하는데. 돈 좀 벌어서 자주 자주 올 거예요. 돈 좀 벌.. 엄마 돈 좀 벌어서 자주 자주 올게요. 그러니까 엄마 나 고치지 마요. 나 스트레스 주지 마요. 네. 아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여동생 하나 있어요. 아 여동생? 여동생은 뭐라고 그러세요? 여동생은 한국에 한 번 와봤으니까 너무 멋있다고 했고. 여동생도 따라 오고 싶대요. 한국을 사귀고 싶대요. 야 우쿠로서 엄마 너무 반대해요. 아 지금 여동생도 지금 오고 싶다고. 네 어머님도 모르죠. 어머님도 한번 오셨다가 또 맘에 들면 어머님도 여기서 또. 엄마도 왔어요. 어머님은 뭐라고 하세요? 엄마는 문화 차이 때문에 한국에 있기 너무 힘들었어요. 아. 안 그런 차이 때문에. 네. 지하철 안에서 멋있는 티셔츠 보면. 어 헬로. I really like that shirt. Where do you buy? 이렇게 하면서. 사람도 너무 노랬고. 그렇지. 높을 수 있죠. 서서 다른 차 가로 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 왜 이래? 나 그냥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마가 아 사람들이 나랑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진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누가 차이니까. 어머님께서 좀 상처를 받고 돌아가셨구나. 네, 네, 네. 한국 가서 돈 열심히 벌어서 올게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많이 버셨어요, 울프 씨? 좀. 그래도 다행이네. 근데 힘들 때 있고 뭐 죽을 때 있어요. 나이 좀 먹고 이제 E 스포츠 너무 커져서 괜찮은데. 처음 왔을 때 엄청 많이 벌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한 년 후에 뭐 스타크래프트 좀 떨어졌으니까. 그때는 터미맛 좀 없어졌고. 그때는 돈 많이 못 벌었으니까. 그때는 진짜 집에서 많이 요리하고 너무 슬펐지만. 뭐 진짜 이상한 볶음밥 만들고. 항상 집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볶음밥 먹고. 소주 너무 싸요. 일이 안 풀릴 때 우리 울프가. 볶음밥에. 소주에 볶음밥 먹으면서. 그 힘든 시기를. 이제는 뭐 좀 먹고 싶은 거 많고 먹을 수 있는. 돈 버니까 집에서 요리 잘 안 해요. 볶음밥 더 이상 만들지도 않고. 항상 나가서 먹던 거가. 아 예전에 내가 돈이 없었을 때는. 볶음밥 먹었지만 이제는 돈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사 먹는다. 나가서 사 먹는다. 아 알겠습니다. 뭐 이제 해외로도 뭐 나갑니다 우리 방송이. 그거 좀 뭐 친구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뭐 영어로 해야 될 텐데. 그럼 당연히 영어로 해야죠. I want everybody to stay safe. Be careful out there. Make sure you wear a mask wherever you go. I know not all of you guys in America are wearing masks. I ask all the time. Wear them please. And be careful. And try to stay home as much as you can. We are going to get through this together. 코로나 바이러스. We are going to get through it. 오. 오 속으로 영어를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게. 당연한 건데 영어를 잘하는 게 당연한 건데. 중요한 게 외국분들이 한국에 어쨌든 누구한테 배우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원래 말투는 굉장히 좀 중저음인데. 한국어로 말했다는 약간 하이 텐션. 네. 좀 있는 것 같은데. 영어로. 영어로 하니까 또. 지금의 울파는 또. 느낌이 너무 다르죠. 약간 달라요. 오늘 뭐 공통 질문이에요. 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다면 어떤 걸 먹어볼까요? 내 생에 마지막 한 끼. 하. 부딪히겠죠. 라면. 라면. 라면 살이 축하해서. 라면 살이 축하해서. 라면 살이 축하해서. 마지막이네. 마지막이네. 라면 살이 두 개에서. 소주도 한 잔. 네. 소주 한 잔. 맥주도 소맥 만들게. 맞아요. 나에게 부대찌개란 뭡니까? 우리 울프에게 부대찌개란. 제 한국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 끝까지는 제 한국에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 그건 부대찌개는 처음 먹을 때 그런 생각이 나면 그때는 나 한국말 얼마나 힘든지. 뭐 술 처음 숙제 있었을 때 얼마나 힘든지 계속 기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때부터 처음부터 이제까지는 부대찌개 스토리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런 음식이라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100만원 더 한번 하고 싶은 거 있어요? 100만원을 생각하면 뮤직 얼마나 살 수 있을까? I'm 30. You're 25. 아저씨. 아저씨잖아요. 너가 그랬잖아요. 나보고 아저씨라고. 너가 그랬잖아요. 나보고 아저씨라고. 너가 그랬잖아요. 나보고 아저씨라고. 너가 그랬잖아요. 나보고 아저씨라고. 오 마이 갓. 잘 지내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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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